준비하십시오 수마트라 여기는 수마트라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치 여긴 좀 수마트라 애매해요 그치 뭐하지? 저랑 바스티온 갈래요? 두명? 저희 둘 바스티온이요? 마모님 바스티온 가고 제가 옆에서 졸아 지켜줄게요 아 그래요? 그게 사실 더 효율적이거든요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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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그 저기 적 기지 바로 그 옆에 수버가 아 뭐야 잠깐만 우리가 우리가 공격이야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그 저기 뭐야 화물 위에 타서 아니 화물 위에 타요 화물 위에 타 공격인데 내가 바스티온 내놔? 괜찮아 화물 위에 타면 돼 알겠어 안전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방벽 깨지면 제가 먼저 도망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 괜찮아 알고 있지 뭐 그건 버리는 거야 익숙하지 뭐 우리 사이에 어 여기 바로 앞에 트랩 조심 되도록이면 정면으로 안 나가는 게 근데 가장 좋아 사실 음 여기서 설치를 해두는 게 어때요 우선 여기서 적들이 밖에서 깝치고 있을 때 보니까 이쯤에 딱 제가 이용해서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 실드를 치고 있을래요 차라리 아 실드 지금 눈에 보여주지 말고 아 이제 가요 가 가 어어 가자고 어 어 어 내가 조금 더 앞으로 갈게 네 아 아 아 아 못 좀 하세요 방벽 깨진다 이런 개같은 어 가야겠다 가야겠다 이 덩치로 어어 이게 조금 힘들어 여기가 나갈때가 진짜 급첨이야 사실 네 정문은 조금 음 조금 애매해 척 아 오케이 그러고 계세요 방벽 다 채울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이제 조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어 좀 나가자 좀 나가 호위 건물 저기 위에 탑시다 여기에 탑시다 잠깐만 잠깐만 어 어 가자 가자 그렇지 가자아 하하하하 야 개쩐다 시야 잘 보이세요? 어 지금 장난아니에요 지금 완전 지금 자동차 압률이야 지금 개쩌지 선팅 선팅 개쩌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어 선팅 개쩌네 고속도로 갑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 가자 고속도로 어 백식 가자고 어 혹시 건지 뒤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뒤에서 오면 이제 그냥 모험처리 해야되 거기는 어 뒤에서 막아버리면 그거 진짜 모험처리 해야되 어 어 가자 어 옆에 옆에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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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겐지 어 겐지 어 겐지 처리 겐지 처리 어 왼쪽 처리 잠깐만 리퍼 리퍼 아 리퍼 처리 리퍼 처리 어 오른쪽에 위동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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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방금 지금 아 완벽하다 어 석양 처리 석양 처리 어 석양 처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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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 기가 막혀 아주 어 어 기가 막힌다 어 나 진짜 개웃기네 나 이거 지금 어 좋아 좋아 아 좋아 아주 좋아 지금 어 어 어 저 2층에 쪽 조심하고 어 오케이 아 2층에서는 이거 진짜 뒤에서 공격받기 쉽겠다 약간 좀 위기지 어 안다 이건 안 돼 어 뒤에 어 내가 처리 내가 처리 오케오케 됐어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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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어 좋아 가자고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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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어 뒤에 리퍼 처리 리퍼 처리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어 기가 막혀 어 기가 막혀 어 어 위에도 개와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그래 알겠어 우리 그래도 함께 했잖아 네 어 우리 함께한 추억 헛되지 않았어 이 정도면 솔직히 진짜 많이 했지 다시 갑시다 어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네 제가 일배춘 좀 강퇴해주면서 어디세요 지금 여기 있어 나 지금 가로 앞에 오케오케 갑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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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쑥 잘 밀었어 지금 6분 남아서 아 정말 잘했어요 이제 지금 화물타면 조금 위험할 것 같고 그래 그래 네 이제부터는 좀 어어 매매매매매 아 아니다 아니다 음 겐지 네 오케 조심조심조심 아야야야 그렇게 가구요 제가 궁 한번 갈게요 네 저기 2층에 여기서 한번 어 뭐야 어 어 어 리퍼가 도대체 뭐 얼마 뛰어다니는거야 허허허허 아 좋아 2층 좋아 로드옵 좋아 어 좋아좋아좋아 이거 뭐 어디 쏘는거니 아 오른쪽에 있어 너무 사방에 있어서 잠깐만 아 이거 쏴먹겠다 오케잇 거기 리퍼도 있거든요 예예예 어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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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겠다 죽겄다 괜찮아 우리 이제 작전을 바꾸자 또 다른 캐릭터로 오케오케 아까처럼 내가 이제 로드옵을 늦게 내가 예 저는 그럼 계속 라인할게요 음 가자구 아 훌륭하다 7분이나 있다 이건 진짜 하 저쪽에 좀 점크래쉬 좀 싸가지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예예예 어디있어 어 저기있는데 이칭에 이칭에 너무 무리하지말고요 제가 한번 가서 내가 낚을라니까 예 어 좀 빡센데 이거 너무 너무 열려있는데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내가 내가 처리했어 내가 구했스 어 오케이 어디있어 너무 무리하지마 펭춘이 몸을 사려 몸을 어디서 궁을 쓰고 있어 캬 기가 막혔다 아 사스가 어 캔슬 어 앞으로 조대지다 내가 어 잠깐만요 이건 피해야죠 어 어 어 어 어 앞에 동료들 다 죽었어 어 어 잠깐 뺍시다 어 살짝 살짝 우리 여기있자고 아 저기 저기 잠깐 잡당으로 덩치가 크니까 앞에 좀 붙어 좀 보이니까 지금 예예예 오케이 가자 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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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격 어 돌격 이제 여기서 밀어붙여야돼 그니까 여기서 밀어붙이자고 그니까 여기서 밀어붙이자고 아 잠깐만 이거 지레 지레 어 오 아 일로가네 잡았어요? 지금 오른쪽에 리퍼 못잡았거든요 네 조심할게요 계속 귀찮게 하니까 얘 끊고 가자고 오케이 끊었어 오케이 그럼 방력충전 어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한번 갈게 어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간다 야 없어 애들이 없어 야 없어 애들이 없어 어 애들이 없네 그러게 애들이 없어 왼쪽이 있다 왼쪽이 정크랫 아 끝 게임 끝 게임오버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아직 겐지가 함께하는 이상 끝난거 아니야 어 폭탄이야 어 폭탄이야 아 얼른 돌아오세요 아 저거 지금 4.3m 남았는데 4m 잠깐만 잠깐만 한번 밀게 아 밀 수 있을 것 같고 이겼다 와우 이건 하이라이트 뜬다 하이라이트 뜬다 이거는 근데 우리 하이라이트 안 뜰 수도 있어 아 그쵸 어 연속킬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근데 우리가 컸어 에 어 내가 봤을 땐 우리 개 컸어 이건 스틱 습쓸하다 진짜 석양 한번 딱 멋지게 쌌나보다 음 석양이 아 뭐야 이게 뭐야 에이 아 에헤헤이 뭐야 저거 뭐야 아이 씨 젖단 젖단게 어 하이라이트인 만큼 응 그니까 그만큼 또 저희가 핫한게 많다는거 어 그래그래 팀원들이 그래도 눌러주네 아 아 이번파 근데 진짜 웃겼어 나 아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제가 라인을 사실 좋아하거든 어 한번 더 합시다 여기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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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